안녕하세요 크로플의 주은입니다 오늘 부를 크로플은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이 곡은 찬송가 86장으로 피터 필립 비론이 작사작곡한 찬송시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핏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비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라고 기쁘게 선포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간증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크로플 들려드릴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입은 신명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 섰떼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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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